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사용법 기본기 마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은 내 휴대전화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내 스마트폰의 기본 정보를 확인해야 할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휴대전화 정보라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인 휴대전화의 기종을 확인할 수 있고요. 휴대전화 전화번호도 확인할 수 있고 모델명도 확인할 수 있죠. 가끔 중고거래를 해야 한다든지 내 휴대전화가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 확인할 경우에는 모델명이나 제품명을 알아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IMEI 번호죠. 요즘은 휴대전화를 중고를 구매해서 이용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그렇게 중고거래를 하실 때 도난폰인지 분실폰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IMEI 번호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휴대폰은 IMEI 번호가 각각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번호만 아시면 도난폰 분실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만 이용하시면 문제 있는 휴대폰인지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홈 화면에서 인터넷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네이버로 오신 다음 단말기 자급제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www.imei.kr이라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줄세계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분실 도난 무료 조회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에 IMEI 번호 입력하시고 조회하시게 되면 도난 분실폰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아래쪽에 열린 앱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IMEI 번호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클립보드에 복사되었다고 나오죠. 다시 IMEI 사이트로 와서 IMEI 번호 부분에 클릭하시고 기다리시면 붙여넣기라고 나오죠. 붙여넣기 하신 다음 여기 있는 보안번호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회하기 합니다. 그러면 도난 분실 정보가 없다고 나오죠. 이렇게 간단하게 IMEI 번호로 문제 있는 휴대폰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상태 정보라고 나오죠. 상태 정보에 들어가시게 되면 최초 통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 가계통 휴대폰을 새 휴대폰으로 속여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 최초 통화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휴대폰 약정기간 같은 것들 확인할 때도 최초 통화일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때도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내 스마트폰의 One UI 버전 확인할 때는 소프트웨어 정보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정보 들어가시면 One UI 버전과 안드로이드 버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One UI 버전을 확인하시고 업데이트해야 할 경우 뒤로 돌아갑니다. 설정에 다시 들어오신 다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기서 다운로드 및 설치를 확인을 하시면 마지막 업데이트 확인이 언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 업데이트가 언제 되었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 업데이트 이후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여기 있는 다운로드 및 설치를 눌러주시면 최근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있을 경우 내 스마트폰을 업데이트 해주게 됩니다. 지금은 최신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은 여기 있는 최근 업데이트 선택하시면 마지막으로 완료된 업데이트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업데이트 정보 확인할 수 있고요. 어떤 내용이 업데이트 됐는지도 내용 모두 보기에서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요즘은 스마트폰에 설명서들이 따로 따라 나오지 않죠. 설명서가 있으면 자세한 내용들을 좀 더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설명서가 없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스마트폰에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오시면 팁과 사용 설명서라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일 아래쪽에 사용 설명서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삼성닷컴에 연결이 된 다음 시작하기를 눌러서 사용 설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전제품 샀을 때 자세하게 나오는 설명서같이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전부 확인할 수 있고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확대해서도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작하기 설명서고요. 그 다음 앱과 기능 알아보기 들어가시게 되면 좌측 상단에 있는 줄 3개 버튼을 눌러서 계정이라든지 알림창, 문자 입력, 전화 여러가지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 눌러보면 전화 걸기라고 나오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화 거는지 전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연락처 통화 기록 이용해서 전화를 건다든지 단축번호, 주변 장소 검색, 국제전화 여러가지 전화 걸기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어요.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설명서를 잘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휴대전화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 사용하라 질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스마트폰 사용법 기본기 마스터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실 때 어떤 계정이 등록되어 있는지 알아야 문제가 생겼을 때나 기기 변경 또는 알림 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과 앱을 이용하면서 등록한 모든 계정을 확인하고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계정 및 백업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정 관리라고 나옵니다. 계정 관리로 들어가시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등록되어 있는 다양한 계정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이 계정 아래에 보시게 되면 어떤 앱과 어떤 기능에서 등록된 계정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이 저는 지금 두 개가 등록되어 있죠. 저는 구글 계정을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해당 계정을 바꿔서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때 등록된 계정들이 여기에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이버 계정이 하나가 등록되어 있죠. 그 다음 삼성 계정이 또 하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정 관리로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시면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 어디서든 계정을 등록하게 되면 이 계정 관리에 전부 나오게 됩니다. 꼭 구글과 삼성에 연관되어 있는 계정이 아니더라도 내 스마트폰에서 한 번이라도 계정을 등록을 했으면 그 계정이 전부 여기에 뜨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계정을 추가할 수도 있죠. 그 다음 해당 계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계정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또는 판매를 하거나 버리실 경우에 이런 계정들은 되도록이면 삭제를 하고 버리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냥 삭제를 하게 되면 해당 앱이나 사이트에서 내 기기에 계정이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삭제보다는 되도록이면 이 계정 관리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해당 앱이나 기능에 가셔서 로그아웃을 하신 다음에 계정 관리에서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좀 더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구글 계정 같은 경우에는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그냥 삭제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초기화를 하게 되면 계정 락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당 계정을 삭제하거나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거나 버리실 경우에는 일단 전부 계정에서 로그아웃을 하시고 여기서 계정 삭제를 이중으로 해주셔야 안전하게 내 개인 정보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계정 추가죠. 계정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우측에 파란색 동그라미로 계정으로 등록한 앱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새로 계정을 여기서 추가를 할 수가 있죠. 뒤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데이터 자동 동기화를 이용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있는 네이버 앱에서 검색하거나 뭔가 작업을 했을 경우 동일한 계정을 PC에서 접속을 하더라도 작업을 이어서 하거나 검색을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데이터 자동 동기화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여러 가지 기기를 혼용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자동 동기화를 이용하면 기기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스마트폰을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을 버린다거나 판매를 한다거나 초기화할 경우에 로그아웃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들어가셔서 일단 삼성 계정부터 로그아웃을 하셔야 되겠죠. 삼성 계정 들어가신 다음 제일 아래쪽에 보면 로그아웃 버튼이 있죠. 삼성 계정은 이렇게 로그아웃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구글 계정 로그아웃이죠. 구글 크롬 실행합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서 등록되어 있는 구글 계정들이 전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계정 부분을 터치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기에 등록된 구글 계정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저 같은 경우 지금 계정이 두 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로그아웃하고 동기화 사용 중지를 하게 되면 각 계정에서 전부 로그아웃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스마트폰과 이 계정은 완전히 연결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계정을 삭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 있는 내 계정에 관련된 흔적을 완전히 지워주는 거죠. 계정은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내 손을 떠나는 스마트폰은 항상 이런 식으로 계정을 완전히 추기화해 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등록 계정 확인과 계정을 추기화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개인 정보를 지키는 가장 첫 걸음이니까 잘 기억을 해 두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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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